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 인터뷰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이자 서울대에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던 노재봉 씨는 3구 대선은 대한민국의 존립 이유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 중대한 의미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노정 총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개인과 자유에 관한 사항이 바로 이번 대선이 될 것입니다. 좌파 장기 집권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자유와 개인 그리고 생명과 재산 등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는 차원에 또 다른 세계가 한국인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1월 18일 날 조슨이 부의 김대중 칼럼에는 아주 중후한 그러나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어느 한 문장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심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중 칼럼의 제목은 속국으로 사느냐 아니면 동맹으로 가느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 2017년도 플로리엘에서 열렸던 미국 트럼프를 만났을 때 코리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6.25 전쟁은 중국이 승리한 항미원조 전쟁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바로 중국의 속국론을 수긍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김대중 칼럼 리스트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다 돼가면서 마지막으로 중국 시진핑의 방안을 학수고대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대를 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희망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과 시진핑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는 문재인 정권의 말기 노선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직도 북중관계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공상당에 심취한 사대적 접근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멸공 논란은 한국 좌파 정권의 사상적 경도와 우리 사회의 이념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대기업의 온화가 했다는 몇 마디 말 공상당이 싫어요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논란을 벌리게끔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선제공격 운운했다고 전쟁하자는 거냐면 다른 좌파들의 반격도 우리를 무척 놀라게 했다. 이런 논란들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좌향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배경에 북한 못지않게 중국 공산주의가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노선이 대북용이 아니라면 우리의 역사의식을 뒤집는 접근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중국에 덜 종속적이다. 북한 지도부에는 중국 예속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서쪽에서는 신장 위구를 아우르는 서북공정을 티벳에서는 서남공정작업을 그리고 동쪽에서는 고구를 중국 역사와 영토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홍콩을 공산화하고 남중국해를 장악함으로써 이른바 중국 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종탄압 인권유린 등은 인류의 공통된 양식을 배반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중국 몽에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 중국의 지배하에 살았다. 중국의 속국처럼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36년간 일본에 병탄됐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미국에 이끌려 대륙을 벗어나 태평양 쪽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한국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 70년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의해 수백 년을 한반도에 갇혀 살다가 미국의 안내로 세계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사는 것은 우리 노력과 지혜의 결산이지만 미국이 그 기회를 제공했음은 사실이다. 이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서고 어떻게 처신해야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지리적 무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우리를 속국점으로 인식하는 중국 쪽에 붙어있는 한 우리는 번영은커녕 숨을 쉴 수도 없는 세상을 막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는 이념적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가 군사 대국에 빌붙어서 영토를 보존하고 몇 푼의 경제적 이득을 얻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느냐 못하냐의 문제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홀로 서기가 가능하면 왜 안 하겠는가. 하지만 세계의 정치에는 지금 홀로 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의 속국이 되고 미국을 선택하면 동맹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삼국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 1월 18일자 조선의 김재중 칼럼에 썼던 아주 호소력 있는 그런 글입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칼럼 리스트는 3구 대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도 4.7 보궐선거 등은 모두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좌측은 좌판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의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양 후보 사이의 여론조사에서 최소 15% 이상의 격차를 만들 수 없는 한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SNS에 오른 글을 확인하다가 리사라님이 이런 주장을 펼집니다. 선거가 조작됐는데도 어제 정치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고 선거 조작범을 처벌하자고 외치지 않는 것일까요? 전부가 간첩들이 아니라면 선거 조작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왜 그들은 눈을 감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름 가운데서도 상당히 제가 호소력이 있는 부분은 바로 국민이 중요하다. 3구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이 선택하는데 현재 한국의 선거판은 국민이 선택하는 그런 선거판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침묵한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김재중 칼럼니스의 그런 3구 대선이 갖고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절박한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결론인 바로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사전투표를 했으면 안 됩니다. 당일 투표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지난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와 그리고 총선이 모두 다 26%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절반만 하더라도 13%입니다. 13%는 얼마든지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표를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장이나 억지나 상상이나 추론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했던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엄청난 통계적 변칙들 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다 사전투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이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와 같은 아주 과학적인 실 앞에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저는 치를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필요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4.15 총선의 4개 지역의 재건 표장에서 그 통계적 변칙을 아주 미시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입증하는 이상한 투표자와 가짜 투표자와 부정 투표자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모두 다 침묵하고 깔아뭉개고 시간을 보내나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결정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결정은 지금 말씀드린 이 3구 대선이 얼마만큼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회에게 중요한가를 이렇게 그들이 아마 가슴으로 새길 수 있으면 그렇게 처신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한국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지만 국민들이 용기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26%를 사전투표를 10%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당일 투표에 하시고 사전투표를 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 표가 당신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